닭이? 어, 네. 네네. 제가 부활을 해서 키운 닭인데요. 예? 어머니가 부활을 했어요? 네. 알을 부활을 시켰어요? 기계가 있거든요. 이야, 그거 희한하네. 얘가 좀 투끈한 애거든요. 이쁘네요, 까매서. 이게 청닭이라고. 아, 청계예요? 네네, 파란색 알 나는 거. 아아. 이리 와봐. 깜순아. 깜순아. 이름이 깜순이에요? 깜순아. 깜순아. 저희 집에 좀 들어와서 한번 보실래요? 아, 들어가도 돼요? 네, 괜찮습니다. 그러면 구경 좀 시켜주세요. 근데 저희 집에 들어올 때는 인사를 하고 들어와야 돼요. 자동 인사를 하네. 그렇습니다, 사는 게. 들어가세요. 너도 들어가. 아유, 잘 들어가. 들어가. 오, 그런데 이 녀석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. 앉히세요. 네, 네, 네. 보통 닭은 사람을 피하기 마련인데 이 녀석은 좀 다릅니다. 이리 와. 이리 와. 아이고. 오, 야, 이거 희한하다. 네. 어? 야, 이게 또 사람 곁으로 오는 닭 처음 봤네. 응? 이리 와. 오, 오, 오. 야, 또 희한한 닭 다 있네.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니? 응? 네. 깜순아. 대답해 봐. 깜순아. 야. 깜순아. 야. 그런데 이 닭을 키우게 된 뭐 계기라도 있나요? 아, 제가 아들이 둘 있는데요. 네네. 아직 장가를 못 갔어요. 아, 아주 어려운가요? 아니예요. 마흔 다섯. 서른 아홉. 지금 손주 볼 나이가 지났잖아요. 그렇죠. 손주 다른 애들 보면 안고도 쉽고 이쁘고 막 그러는데. 그걸 못하니까. 이네들한테 정말 지금 다 쏟고 있잖아요. 아. 너무 예뻐요. 그러니까 손주네요, 뭐. 네, 네, 네. 손주 역할을 하나 있는데. 그렇죠.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림같이 앉아있죠? 네. 깜순아. 우리 깜순이가 왔어요. 어딜 가나 할머니만 졸졸 따라다니는 깜순이. 실머니가 안 보이면 온 기반을 찾아다닐 정도랍니다. 아이고, 우리 깜순이. 여기까지. 일어나. 깜순이, 일어나. 그런데 할머니한테만 몰래 보여주는 깜순이가. 깜순이의 장끼가 있답니다. 아이고, 시원해. 바로 안마기 소리. 아이고, 안마기 소리. 아이고, 안마기 소리. 응? 이 둘의 특별한 동거는 깜순이가 알을 깨고 나오면서부터 벌써 6개월째랍니다. 처음에 몸이 아픈 남편을 위해 청계를 키우기 시작했던 할머니. 몸에 좋다는 귀한 청난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. 청계란이 이게 파랗다는 게. 색깔이 파라잖아요. 깜순이도 이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. 부화계에서 태어난 새끼들 가운데 유난히 몸이 약했던 녀석. 할머니가 곁에 두고 정성으로 보살핀 덕에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답니다. 다른 애들에 비해서 얘가 좀 작더라고요. 지금 현재도 작지만 그 당시에도 굉장히 작았어요. 그래서 가끔 가서 내가 이제 안타까워서 이렇게 만져주고 이뻐하고 그랬더니 그 뒤로 나를 이렇게 엄마처럼 따르게 되더라고요. 깜순아, 밭에 가자. 깜순아. 아이, 엄마, 빨리 온나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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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빨리 와. 매일 텃밭으로 향하는 할머니는 종종 깜순이를 데리고 가신다는데 깜순이가 집 밖에서도 할머니를 놓치지 않고 잘 따라다닐 수 있을까요? 아이고, 이쁘다. 우리 깜순이 이쁘다. 아이고, 이쁘다. 야, 너 일로 와봐. 나도 좋지 않아, 이봐. 부모는 볼수록 참 신기한 녀석입니다. 텃밭으로 가는 길은 할머니와 깜순이의 행복한 산책길. 깜순이 덕분에 20분 거리도 순식간. 요즘 할머니는 하루가, 아니 인생이 더 즐거워졌습니다. 손녀딸이 재롱을 부리면 좋잖아요. 유한을 얻는 것 같아요. 우리 깜순이한테. 우리 깜순이가 생명 다할 때까지 이쁘게 키울 거예요. 깜순이와 할머니는 서로의 여행을 손상에. 간식이 원합니다.